네, 그 이상민 장관님, 아까 강병원 관장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주셨고 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통교부세 예산 배분을 지사체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 해안부 예산안이 국감 이전인 9월 초에 제출이 됐는데 오늘 상정되는 예산안에는 23년 보통교부세 감액 정상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조 원가량의 불용 처리가 되고 60조 원가량의 국세 감소분에 상응하는 보통교부세 감소분 10조 가량이 올해 예산에서 감액될 것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문 드릴 건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을 때 도대체 무슨 방안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건지 좀 가능성을 한번 돌아가자마자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때 같이 말씀 주신 게 뭐냐면 보통교부세의 예측 가능성 그래서 그거를 무슨 법령이나 이런 데 담아서 미리 좀 예측할 수 있게 해서 미리 미리 충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예산안 제출 시안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내년에 세수가 더 주는데 그때 이번 거를 2월 했을 때 충격이 더 크다는 현실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일단 그냥 그렇게 제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로 그거는 서면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현행 법령 하에서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분할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의도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감장에서 결과적으로 빈말을 하신 게 되어버린 거여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행안부가 보통교부세 예산 관련돼서 지방대정법 5조에 근거해서 기재부에게 분할 정산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할 요청을 아직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분할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씀 주셔서 검토를 했더니 저희가 맨 처음에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설례가 있더라고요. 2003년인가 당의 년도에 그렇게 했던 거고 말씀 주신 이후에 저희가 해보려고 했더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부의 요청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국채 발행은 없다. 그리고 추경은 없다라는 용산과 기획재정부의 정해진 결론에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의견 한 번을 못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방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재부에게 방안을 모색해보자. 의견을 달라라고 의견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사실 검토 요청도 안 하신 거잖아요. 사실 국정감사 기관에도 저도 지적을 했지만 국회 예정처 2024년 예산안 분석을 보면 지자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나와 있고 저보다도 더 비관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당 예산을 세입경정 없이 대규모 불용 처리하는 것이 현행 법령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저는 이게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결소위 위원님들께도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가 지자체 재정결손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공적자금관리기금을 동원해서 지방체를 매입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병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체 발행을 해도 결국에는 지역이 이자 부담을 감내해야 되고 또 지방체는 국고체 금리의 10에서 22BP 정도를 가산하는 금리를 적용하잖아요. 국체를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더 낮은 금리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걸 정부가 재정건전성 수치에 집착을 하느라고 국체 발행을 안 하겠다고 못 봤고 그 결과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더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서 지방체를 발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표준 국가부채율도 중앙정부가 아니라 일반정부 부채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가용 수단이 있는 중앙정부의 지표상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재정가용 수단이 빈약한 지방정부의 부채율이 높아지고 가산금리 부담까지 지자체에 떠넘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소위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 점을 각별히 좀 유의하셔서 올해 교통교부세 감액분을 분할정산 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 분할정산 분이 2024년 보통교부세 예산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해주시기를 좀 강국히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예결소위가 아니어서 특별히 토론 시간을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향으로 행안위에서 좀 의지가 모아지면 논의가 모아지면 여야 간에 행안부도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손님 하시는 거 가는 거죠? 여야가 그렇게 의견을 물으면? 네 여야가 의견을 묻으면 뭐 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